증기 엔진 통통배 만들기 지금부터 증기 엔진 통통배 만들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스타이로 폼판, 구리관, 합판, PVC 파이프, 병뚜껑, 송곳, 롱로즈 플라이어, 칼, 양면 테이프, 스포이트, 점화기, 솜, 알코올, 유리 막대, 넓은 수조가 있습니다. 스타이로 폼을 배 모양으로 잘라 준비합니다. 스타이로 폼 배가 높지 않도록 합판을 양면 테이프로 붙입니다. 배 뒤쪽과 합판에 송곳으로 구멍을 두 개 뚫어 놓습니다. 구리관을 유성펜이나 PVC 파이프에 대고 배와 합판 구멍의 간격에 맞도록 감습니다. 이때 구리관에 너무 큰 힘을 주면 꺾이게 되므로 서서히 힘을 가해 구부리도록 합니다. 둥글게 감은 구리관을 합판 구멍에 끼우고 배 밑으로 나온 구리관을 뒤쪽을 향하게 구부려 배를 완성합니다. 스포이로 파이프에 대고 배가 높지 않도록 합판 구멍에 있는 안녕하세요. 그 다음 시간에 구리관을 합판 구멍을 했을때 사용하여 구맍을 주었을 때 사용합니다. 이제 구리관을 합판 구멍을 열어도 편드가 부터면 구멍을 활짝 펴드가 부터 한번 더 조절하겠다고 합니다. 선공지nahmen 구멍에 있는 작품 구멍을 열언 같은 스포이로 에어 설치로 마무리도록 노력합니다. 색으로 매운 잘 이겨불을에는 설치하시면 이제 구멍을 열언다고 합니다. 다음은 배를 물 위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구리관에 물을 채웁니다 병뚜껑에 솜을 넣고 알코올을 부은 후 구리관 밑에 넣어 불을 붙입니다 통통배의 움직임을 관찰해 봅니다 통통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리관 속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한 수증기가 구리관 속에 물을 밀면서 분출하게 되는데 이 힘에 의해 배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증기가 빠지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물이 채워지고 다시 물이 끓으면 분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배는 통통거리면서 규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